방송인 장영란이 주호민의 아내에게 불안듯이 보여준 육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길래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호민 부부와 장영란 부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폭행을 써서 특수교사가 이를 훈육했습니다. 그런데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취하여 아동학대로 고소한 뒤에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죠. 특수교사는 교재를 보고 고약하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은 고약하다고 가르쳐준 것인데 이를 고소한 것입니다. 주호민 부부가 고소한 이유는 육아에 대해 대화를 나눈 유튜브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등교 초기에는 정말 자유롭게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소리도 지르고 점프도 하며 여러가지 모습을 오픈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교했을 때 주호민의 아내가 찾아가자 아이들이 땡땡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친구가 자신의 아들을 포용하는 느낌으로 땡땡이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주호민의 아내는 얻,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답변에서 얘는 이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전제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주호민 부부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안되는 행동에 제재를 제대로 가해야겠죠. 제재하지 않으니 주호민의 아들이 계속해서 여학생을 괴롭혔을 겁니다. 제재했으나 컨트롤되지 않은 거라면 우리 아들은 이상한 게 아니야,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주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폐 아동을 일반 아동처럼 키우고 싶어하는 주호민 부부를 위해 장영란 부부를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장영란 부부는 안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엄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장영란 부부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재하는지 살펴볼까요? 장영란 부부가 아이들의 게임 문제로 가족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낮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게임을 해서 야단이 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시켜주는데 게임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때 장영란의 남편이 금요일 날은 TV만 보는 날로 정하고 게임을 금지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고개를 쳤자 장영란이 엄마를 설득해보라고 했죠. 이때 아들이 쉬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자 장영란이 그냥 쉬어도 되는데 왜 굳이 게임을 하면서 쉬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남편도 나서서 아빠처럼 낮잠 자도 되고 책 봐도 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장영란이 저라면 이렇게 발표할 것 같다면서 웅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와 공부는 물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엄마 아빠의 규칙에 따라서 일주일에 3번 혹은 2번 밖에 하지 않으니까 절 믿어달라는 주장을 펼쳤죠. 아이들은 이 모습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장영란에게 배워가고 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주호민의 아내는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커튼이나 가구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걸 고집하는 아이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돼서 힘들어졌다고 하죠. 게다가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청각이 예민한 아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를 위해 나를 버려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느님이 뭔가 주소를 한참 잘못 배달하신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걸 보아하니 잘못된 육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웹툰을 본 네티즌들이 진짜 자기 애한테 할 말이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민은 육아 문제에 적극적인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논의하려고 하면 뭘 물어보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잖아.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들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혼자서 결정 못한다고 하니 주호민이 늘 그래 왔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 훈육에 나서는 장영란의 남편과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장영란의 남편은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회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장영란의 집안에서 컸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